지난달 법정관리를 졸업한 해운기업 페노션이 장금상선과 손잡고 남중국항로에 진출합니다. 두 선사는 700TU급 안팎의 컨테이너선 2척을 배선해 우리나라 부산, 인천, 광양, 대산과 홍콩선전 등 남중국을 직기향하는 신설항로를 서비스할 예정입니다. 이들 선사는 이달 말 중으로 운항선박을 확정지은 뒤 다음달 17일 인천항에서 천여취향에 나설 예정입니다. 남중국항로가 신설되면 페노션은 총 4개의 사선항로를 보유하게 됩니다. 현재 인천, 중국칭다오, 부산칭다오 노선에서 각각 사선을 운항 중이며 다음달부터 일본 한신항로에도 선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 페노션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태국, 베트남 등 법정관리 전 서비스했던 지역으로 항로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KS 뉴스 이은지입니다.